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충북연구원의 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인해서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또 접근의 용익성에 대한 기반이 취약성을 파악한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무엇을 수단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며 이에 따른 취약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과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보안사항을 도출한 다음에 또 보안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과학기술의 설계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문이라든가 또 학술자료 또 해외 전월 그리고 또 최신 사이버 범죄 양상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에 관련 문헌 정보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동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출발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제조업이 최고 강자인 독일은 대부분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숙련 공업들이 좀 감소되었고 또 기술을 전수받을 젊은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ICT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자국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의 미래가 주체가 되어 있는 2010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가 4차 혁명의 처음의 그 첫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전통 제조업의 컨베이어 대량 생산을 넘어서는 차세대 맞춤형 생산체제를 지향하고 또 몇 개 기업이 아니라 전 국토를 네트워크형 스마트 공장 산업단지로 재편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시범 공장에서 성과가 나타나자 이 성과를 가지고 OECD에서는 생산 공장을 넘어 제조업 전반에 이르는 실험을 확대하는 차세대 제조혁명을 제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다버스라고 하죠. 다버스 포럼에서 이러한 변화를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물류 등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2016년 다버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이 된 이후에 2020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기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좀 감지하여 글로벌리제이션 4.0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제조명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산업 양성의 변화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으로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또 대융합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을 통한 지속적이고 기하구수적인 기계의 지능화와 정보 처리 능력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기계와 기계, 또 기계와 인간 등 모든 객체가 서로 연결되고 또 능동적이고 또 능동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해서 항상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원래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본이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IoT라든가 AI든 이러한 기술들이 초연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조, 변조되기 쉬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이 반드시 확보된 상태에서만 4차 산업혁명의 가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긍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융합에 따른 보안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 시장 조사회사인 갓트너는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고 또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또 모든 시설과 경비에 대한 안전 신뢰성 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안에서 정보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또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이라든가 변조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는 것을 우리가 정보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보보안의 3대 요소는 보안의 기밀성, 무결성, 또 가용성 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밀성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시스템에 인가되어 있는 사용자만 해당 시스템이 정보 자산을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밀성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평소에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바로 기밀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결성은 인가되어 있는 사용자 또는 또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접근을 위한 방법 역시 또 인가된 방법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군부대의 특별히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인가받은 자격자들이 특별한 시설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애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용성은 해당 시스템이나 정보 자산을 원하는 시간 또 적합한 시간에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기밀성과 무결성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전하는 기술과 동시에 우리가 또 증대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는 사이버 공격이 있는데 사이버 공격이란 공격적인지 또는 방어적인지에 관계없이 사람에 대하여 위해나 죽음을 야기하거나 또 사물의 손해 또는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사이버 작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킹, 또 컴퓨터 바이러스, 또 논리폭탄, 메일폭탄, 또 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하거나 교란, 마비, 또 파괴하거나 또 정보를 절취, 해선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우리가 사이버 작전, 그 사이버 공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보번호를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또 이를 통해서 국가협력 체계까지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자의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방어 개념의 적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보호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그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약간 소극적, 공격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자세인데 이를 넘어서 공격이 없는 상황이라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방어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또 모의 훈련을 통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과 같은 조직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영토, 영공, 영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공간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이버 공격 피해는 우리 공공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협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지켜낼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